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12시가 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까 아침부터 라이브 하고 아 라이브래 아침부터 다른 스케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영상 통화로 사인회 하고요 지금 이제 스태프들이 축하해주고 바로 집으로 와서 12시 딱 하니까 이제 저의 2월 6일 모든 분들 생일 축하드린다고 아무래도 시국도 시국이고 좀 더 의미있는 생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집에 빨리 와서 팬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영상 통화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생일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고마워요 네 다들 생일 축하해주셔서 아까 지인분들도 이렇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일단 2월 6일 생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맞아 우리 두니아 멤버도 생일이었을텐데 아닌가 그때 루다도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2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내 기억이 맞나 내 기억이 루다도 생일이었을텐데 아무튼 생일 정말 축하하고 아무튼 생일 정말 축하하고 일단 제 생일도 제가 축하할 거예요 그래서 짠 이렇게 케이크도 있어요 짠 오늘 제 생일이니까 제가 초고 끌려고요 음 이게 그게 되나 네 네 다같이 생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혼자 있으니까 와 근데 이렇게 혼자 생일을 보내는 것도 이것도 생일 케이크 고마워요 이렇게 선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구요 케이크가 정말 많아요 집에 짠 의미있게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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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생일자 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물론 저를 포함해서 2월 6일 생일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구요 또 음력으로 12월 28일 분들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저의 생일이기 때문에 딸기가 빠져선 안돼서 이렇게 각자 여러분들 소음 비시구요 2월 6일 모든 분들 네 자 저도 잠시 기도 좀 하고 네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팬분들하고 이렇게 생일을 보내는 거는 와 와 진짜 처음인거 같아요 집에서 네 제일 의미있게 보내는게 뭘까 했었어요 사실 뭐 지인분들하고도 사실 생일도 많이 보내봤는데 음 음 나도 악기 꺼볼까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요 2월 6일 분들 이렇게 이렇게 꺼야지 얍 얍 얍 얍 할 수 있어 얍 얍 와 와 와 아 네 아마 제 지인분들도 아마 보시지 않을까 어 창문 열어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환경을 시켜야지 오늘 그래서 저한테 행위선물은 오늘 넷플릭스에서 또 영화들이 새롭게 개봉되거나 또 나오는 것들 영상 드라마 이렇게 몰아보기 감사합니다 어디 안가요 일단 생일인 만큼 내일은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고마워요 어 생일 축하해봐 이렇게 고마워요 미드나잇 인 파리 봤죠 사실 당연히 봤죠 여 along healthy and happy life for your 형 고마워요 또 형이라고 이렇게 또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생일 축하하다고 아 오빠 왜 45살이냐고요 하하 이러고 있구나 아니요 만 서른 여섯 살로 해놓은 거예요 높이가 달라서 그랬나 높이가 달라서 그랬나 고매데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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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의 언어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 멕시코에서 고마워요 오 멕시코에서 고마워요 러브 프랑 멕시코에서 오 곧 있으면 또 새벽 1시구나 오탄주비 오메데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진짜 잘생겼다고 오빠 진짜 잘생겼다고 MMA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헬로우 오빠 너무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야 시간이 이렇게 되게 빠르네요 이렇게 집에서 혼자 스케줄 끝나고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괜찮네요 아 말레이시아에서도 타일랜드에서도 콕콩카 플라 말레이시아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인정하시네요 뭘 인정한다는 거지 칠레에서도 해피 비데이 라고 하는 퍼럭데이구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또 중국에서도 감사해요 칠레 분에서도 어 이정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사실 저도 약간 생일 전도사처럼 했는데 아까 제 광주에 있는 친구가 전화와서 윤희아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기운이 솟긴 솟더라구요 야 목보다 2월 6일이요 이 케이크 이 케이크도 팬분께서 보내주신 네 케이크인데 역시 딸기가 많죠 뭐 오늘도 이제 생일인 기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양하게 인사드리고 네 어 대만에서 대만이요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신라 광고한다 아 아닙니다 케이크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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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케이크 이벤트 와우 댄스 투 신라 내가 이거 보러 2월 6일에 살았나봐 아니요 근데 너무 감사한게 또 이벤트로 팬 여러분들께서 지하철역이나 뭐 여기에 또 걸어주셨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누아루도 마친지 얼마 안되가지고 홍보가 이어지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이렇게 혼자 오늘 2월 6일이면 되세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일본에서 이란에서도 축하한다고 감사해요 Look at me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마워요 케이크 봐보자 한번 먹어보자 음 맛있다 아니어도 오늘 한다고요? 안돼요 생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음 맛있네요 딸기 맛있어 음 거치대 하나 사드리자 맞아 거치대 없다 음 음 맛있다 생크림이랑 딸기는 조합은 역시 맞네요 음 맛있어요 I want to see you 고마워요 딸기 먹고 행복한 오빠 맛있어요 딸기 이거 먹방 방송 아닌데 근데 근데 딸기 진짜 맛있어요 딸기도 맛있고 크림이랑 딸기랑 섞으니까 이야 진짜 이게 아 근데 너무 크게 펐다 내가 지금 이거 다 들어갈라나? 음 맛있다 자 해피 벌스테이 점점 귀여워진다고 점점 귀여워진다고 아닙니다 진심인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2월 6일이신 분 계세요 여기서? 플레이스 기브어 썸 케이크 하하하하 크림을 쓰이떼 카아이 어디 묻었나? 여러분들 이거는 방송이 아닙니다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호에 묻히고 방송 음 편하게 여러분들과 찐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 조각 남겨주세요 하하하하 그냥 생일 바꾼다 오늘로 에이 야 근데 이렇게 생일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생일날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음 May all your wishes come true happy birthday 감사해요 아 웃는거 이쁘다고 고맙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누아르 활동을 딱 마무리하고 오늘 다시 이제 또 다른 촬영 하고 이렇게 이어서 팬분들과 이렇게 영상 팬사인을 갖고 또 집에 오자마자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할로 할로 안녕 해피 벌 데이 네 어 저 뭘 먹었냐구요 지금 케이크 먹고 아까 전에 이동 중에 햄버거 먹고 그 다음에 네 마다 찜닭 그걸 찜닭으로 그래야 되나 뭐 크림 뭐 치즈랑 함께 있는 닭 시켜가지고 어 지오바노트 생일 축하한다고 고맙다 브라더 친구가 지금 벨기에 있는 친구가 네 연락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이 어디냐고요 브랜드를 따지 않고 딸기 케이크 맛있는 거 아니면 생크림 케이크 맛있는 거 아니면은 예전에 초코 케이크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멋진 거 실화인가요 안 멋있는데요 해피 벌스데이 또 이탈리아에서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생일이니까 또 내일 되면 또 아무래도 제 자신에게 내일은 좀 약간 늦게 일어나서 계속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고 좀 머리도 쉬고 그 다음에 친구가 밥 사준다고 네 그래서 밥 먹고 같아요 문 열어보라고? 미역국이랑 밥만 해놓고 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역국 시켜 먹으면 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뭐지? 제가 어제 한 편 봤는데 그 뭐지? 제목이? 불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불이랑 공기랑 다루는 그 드라마 제목 뭐였죠? 내일 오빠 많이 바쁘겠죠? 저 안 바빠요 내일 모레부터 또 바빠집니다 흐흐 캔 캔 캔 캔 캔 캔 캔 볼 수 있냐고요? 아까 이렇게 잘 먹었어요 약간 파 먹었어요 네 네 어사카에서도 축하해 주셨네요 어 브라질에서도 해피 버스데 브라질에서도 고마워요 잘 먹어요 앤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라인 라운 노래 좋죠 설국여차 드라마로 나온 거 재밌다고 지금 친구가 아는 와이프 봤어요 아는 와이프 승조는 나오는데 아닌가 아닌가? 맞을텐데 땡큐가 주식시장에서 날린 거 아네 아 그래요? 주식송 맞아 그런 얘기 있다고 들었었어요 여기 보니까 웃기다 록코 노래해? 록코 록코 너 원해? 영어 버전인가? 시청자 봐, 괜찮지 않나? 사무산? 사무산가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오 샘 사무산 사무산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사무산이 또 저에게 코멘트 해 주셨나봐요 아 잉글랜드에서도 사무산 아이타이 데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저 번째 레슨 칠레에서도 어 해피 버스 스테이 프랑 칠레 앤 아일 러브 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면서 네 유투 다들 이렇게 축하해 주시네요 우리 지인분들도 보고 있나? 우리 지인분들도 보면서 남기고 있나? 사무산 사무산다 네 맞아요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사무산 헌텍 네 겐기욕 수고시테 고다사이네 마타 수고하여울까라 네 고맙습니다 어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시네요 고마워요 네 위아 티 그리고 당신의 옆에 유 또 있죠 해피 버스테 오빠 러브 유 프롬 인도네시아 감사합니다 러브 유 라이크 유 이런 식으로 리슨 마지막 러브 유 멕시칸 해피 버스테 송 아 해피 버스테 송으로 멕시카 멕시코 멕시코에서 어 말씀드리는 도중에 하이 오빠 프랑 페루에서 야 진짜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많이 전세계에 있어요 오빠 라디오 할 생각 없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 그런가 유노노코의 다이스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크라이나에서도 해피 버스테 러브 프롬 우크라이나 행복한 생일 되세요 행복한 생일 되세요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생일 축하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제발 아는 척 한번만 브레이스 웃기다 어 어 비기시트 분들도 어떤 곡 들으면서 주무시려나 마카우 마카오에서 고마워요 네 필리핀 필리핀 마부하이카 이렇게 왔네 고마워요 진짜 전세계에서 진짜 전세계에서 다 오셨어요 여기서 진짜 전세계에서 많은 분들께서 축하한다고 우와 다 여러분들 땡큐입니다 땡큐 포 디스 땡큐 포 미 이렇게 불면 사랑이라 믿고 싶었어 네 모두 말려도 이렇게 불면 원주 몇 개 국어 가능하냐고요? 저 몇 개 가능 잘 못하는데 인사만 옳라 하이 신짜오 헬로 헬로 에비원 뭐 안녕하세요 워싱름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 안쪽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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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도 지금 축하한다고 스페인 세뇨리따 아닌가 스페인에서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디아 와 토마토 플리즈 인스타 라이브 아게인 오빠 다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좋네요 원래 마스크를 끼고 있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고마워요 멕시코에서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런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식으로 네 언제 살거냐고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있으니까 아 콜롬비아다 우와 콜롬비아 콜롬비아 팬 여러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헬로우 프랑 말레이시아 팬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야 여기 세계의 팬 여러분들이 다 다 이렇게 보이네요 사진도 이렇게 보면서 했어요 아 피곤해 보여요 오늘도 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8시에 출발해서 스케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케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왔네요 Love from Singapore 아유 감사합니다 경기도 화성 감사해요 We love you 이거 좋다 지구는 둥근이니까 다같이 만나자 친친들아 이렇게 인디아의 팬분들도 같고 오 이집트에서도 우와 감동이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레바운드 레바운드 레바운도 있대요 레바운에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고운 방화 세계패 그쵸 몰랐던 진짜 분들도 아 진짜 응원해 주시고 있구나 알면 되게 기쁘죠 말레이시아 Love from Malaysia Happy birthday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게 귀여워요? 이거 귀여운 건지는 모르겠고 방갈레디씨 그래서 Love from Media였구나 오 Love you 삼촌, 대디, 유노, birthday 아 웃겨 오빠 저 2005년부터 가시고 교회예요 오빠 좋아한지 12년 좋아해요 대만에서 왔어요 Happy birthday to you 또 유노, you 게이세스 프랑 브라질 고마워요 고마워요 Happy birthday from Earth Earth 이렇게 말한가요? 랑 랑나카 Love you from Thailand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다 모이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남자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진짜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구나 이걸 많이 알아야 돼 사람들이 진짜 살라맛 아 지나갔다 이니미니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스틴 강의랑 했죠 네 오늘 나갔을 거예요 와 Hope you I have amazing year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비슷한가요? 제가 어 됐다 어 어 어 어 랑 따 훈 아까 촛불 불었거든요 형님 러비 프랑 대구 아 대구에서 대구 와요 형님 고마워요 항상 축하만 해 주다가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축하해 줄 일이 많았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인분들이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축하를 받으니까 오빠 한국어 댄스 일부러 패스하는 거? 아니에요 저 올라온 대로 지금 많이 읽고 있는데요 뭐 아 외국에 계시나 보구나 한국 어머니 아버지 못 본 지 1년 넘으셨어요 비슷하기보단 더 멋있어져요 고마워요 그래도 안녕 어떻게 지내라고 잘 지내 재미있게 지내요 그렇지만 건강 챙기면서 네 아까 민호도 아마 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네 수호도 수호도 이렇게 지금 톡으로 보내고 아직 내용을 읽진 못했어요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이시연 형님도 보내주시고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내 보좌관 시현이도 보내주고 내 친구 진구도 보내주고 이라크 We love so much fun 고마워요 우와 파나마 우와 땡큐 그리고 그 뒤부터도 카톡이 이제 계속 오는데 아직 인스타라이브 하느라고 읽진 못했어요 끝나고 다 읽어보려고요 너무 좋네요 네 샤이니 친구들도 보내주고 Take rest 오빠 오빠 Take rest 이렇게 오빠 이제 그동안 수고했어요 지인분들이 되게 수고했고 이번 활동 열심히 했고 그만큼 이제 어제로 어떻게 보면 또 음악 방송은 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오빠 정말 수고했고 오빠 정말 수고했고 이번에 좀 자부심을 느꼈고 그만큼 이제 조금 쉬어요 라고 이렇게 수고했어요 그래서 오빠 얼른 차요 눈 빨개져요 아유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Stay healthy Hi Take care of yourself Oh proud of you 아 기쁘다 Thanks I'll do Thanks 아마 보내으지 않을까요 네 창민이도 카톡 보내지 않았을까요 다 아마 안 돼 이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Unzuku shi 아 기분 좋으니까 내가 더 기분 좋다고 고마워요 그래도 이번에 활동하면서 정말 좀 고마운 사람들도 많고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얼굴 팩하고 있냐고요 음 일주일에 3번 정도 해보려고 해요 근데 팩을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세럼이랑 크림을 잘못 바른 적이 있어요 순서를 잘못했어요 뉴욕에서 오빠 always live and every night 오빠 is so handsome 고맙습니다 스마일 is beautiful please keep smiling always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웃으라고 다음에 팩할 때 라방 켜달라고? 이 댓글을 봐주세요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넣으시고 약간 이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라방인데 아 띠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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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보다 텐션이 확 올랐어요 노르웨이에서 와 프랍 노르웨이 띠암오 칠레에서 네 오빠 천재라고? 내가 왜 천재야? 다음은 스킨케어 라방이다 이거 벌써 정하지 마요 스킨케어 라방 정하면 안 돼 이거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좀 호기심 해보고 싶긴 하다 왜 같은 티만 입어요? 프리티? 아하 아 나 티만 없어 어 이거 선물 받은 거 중에 하나 입은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프리티였어 울 거 같은데 그래요? 눈이? 아 3집도 기대가 됩니다 3집은 사실 제 머릿속에 준비가 어느 정도 많이 있죠 어 투바이다 와 투바이 안녕 어 말씀드리는 순간 배터리가 또 오늘도 잠깐 충전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의미있게 하루를 12시를 딱 맞추지 못했지만 이렇게 2월 6일 딱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네요 인도네시아 감사합니다 배터리 요정이세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사실 제가 좀 한번 쓰면 듬직해 한 2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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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핸드폰이 빨리 닿겠죠 오래돼서 오빠 그 그림이 뭐예요? 오빠 그 그림이 뭐예요? 어떤 그림? 충전하는 모습마저 귀여우면 아 그래요? 생일 라방 매년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You do handsome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죠 백종이 타나간 핸드폰은 그렇죠 배터리 끼고 밤새 합시다 감당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헤이 유노 이렇게 보냈네요 오빠 소름 You are cute 라고 보냈네요 올해 생일 특별하죠 Uno stacos ok 이렇게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제주도 와 뭐지? 이 잘생긴 분은? 이라고 해주셨는데 좋아해야 되는 거죠 네 정윤호 짱 오빠 저는 이제 국수 먹을 건데 어 그래요 국수 먹으면서 물 좀 많이 마시고 오오오오 이렇게 보내주시고 It's you know 이라고 보내주시고 충전기 핸드폰 꽂았어요 아 웃겨 해피 벌스데이 유노 네 충남 천안에서 이야 이렇게 So cute I'm not cute 라이브 하는 줄 몰랐어요 Thank you for Beging my idol 아 그래요 경기 광명에서 그래도 시국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생일을 보내면서 사실은 이번 활동이 끝나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허한 건 있어요 솔직히 허한 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생일까지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또 갖게 되니까 좀 오래 들어서 처음인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작년부터 서울이다 왜 이렇게 보냈네요 서울이야 나도 서울이야 반가워요 채워주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말 이쁘게 하시네 네 광주 송종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어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나중에 언니가 미니 3집도 말씀해 주셔서 네 천천히 다 잘 준비해서 어 이때다 싶을 때 또 멋있게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응 또 동방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So proud of you 네 그래요 아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줘서 이렇게 다 보니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이 진짜 많은 분들께서 생일을 축하해 주시구나 초등 아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었는데 찐팬이었는데 언더 30 저는 숫자 30이라는 나이를 되게 중요시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어느 정도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인생의 경험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나이가 맞는 것 같아요 정윤호는 무대에 철학자 맞아요 라고 써주신 거예요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좀 억울거리지만 무대에 의해서 약간 철학자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요 사실은 그 감정에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자부심이에요 고마워요 그래요 숙상왕에 낳을까 어머니가 되셨다고 땡큐 포 땡큐 해피 버스테이 땡큐 땡큐 포 디스 땡큐 포 디스 땡큐 포 케익 아니 그건 아니고 땡큐 포 라이크 땡큐 포 미 유나 알러뷰 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 헤브 타임 이라고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뉴트라고 답해드리고 싶고요 페루에서 와 페루에서도 와 오빠 이러면서 감사해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까 아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음식을 약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시고 또 걱정도 되셨고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당연하죠 어머니한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아 제가 그대로 라고요 근데 기분 좋네요 시간이 와 시간이 이제 거의 한 시간 채운 것 같은데 불면 불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 불면도 키가 살짝 높죠 남자치고는 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내게 다가와 음식 잘하세요? 부럽네요 안녕 말레이시아에서 오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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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도 주무셔야죠 자러 가도 됩니까? 자러 가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비타민 유노 2007년부터 고마워요 앉아 이렇게 됐네 이집트 하필 퍼스트 프롬 이집트 미인 밑에 이렇게 짝대기 딱 그어져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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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할 거냐고요? 뭐 할까요? 일단은 영화 한편 보고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그리고 짜잔 이거 TMI인데 짜잔 마사지 기계가 마사지 기계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음흠 이거 이렇게 톡톡톡 마사지 하면서 영화보고 뭐 살려구요 다 못 읽었는데 근데 노래로써 제 가치관이랑 제 생각들을 담아서 물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지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무비 형태인 부분도 있었고 저만이 좀 나타내고 싶은 영상들의 컨셉이 있었는데 되게 좋게 봐주시고 진정성 있게 느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스태프 여러분도 정말 고생했었기 때문에 우리 각 편의 뮤직비디오 감독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눈 빨가다고 빨가지요 근데 생각보다 눈 크죠? 응 나 생각보다 원래 눈 큰데 이렇게 근데 확실히 사진에서 눈이 작게 나오더라고 I'm falling in love for you 얼굴 진짜 이쁘다고? 응응응 얼굴 이쁘진 않아요 많은 팬분들이 돌아오고 입덕했다고요? 고마워요 그냥 커요? 그냥 커? 어떤 식으로 크다는 거지? 그리고 TMI 제가 속삼커플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네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처음에 댓글 남기셨구나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네 사람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생일 케이크? 아까 먹었는데 이렇게 툭툭 오빠 러브 유 프롬 조던 고마워요 삼촌도 좋아하신다고 감사해요 항상 최고의 무대를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다 알아요 속삼커플 있는 거 네 You have no 이걸 어떻게 읽지? MB 중3이에요 어? 중3이야? 고민 많을 때인데 힘내요 계속 일찍 자요 지금 일찍 자면 일찍 잘 때가 필요해요 여기서도 친구들이 많이 생기겠다 오빠 완전히 라디오 DJ다 라고 했는데 제가 DJ 같아요? 아 그렇구나 You are a great singer and great dancer We should be success this year too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또 하나의 멕시코 멕시커라고 보내주시고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의 사연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해도 재밌겠다 아직 저 편지 다 못 읽은 거 있어요 저기에 그때 그런 감사하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좋았어 18살도 응원해주고 28살도 응원해주고 38살도 응원해줄 거야 아 그 얘기가 있었어 10대는 10대의 그 나이만으로 정말 자기가 제일 이쁘다는 걸 아셔야 되고 20대는 20대의 그 나이만으로 많은 걸 할 수 있고 많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나이고 30대는 영어 잘하시네요 저 영어 못하는데 30대는 그 나이만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40대는 저도 아직 40대는 안 돼 봐서 모르겠지만 40대는 40대여도 정말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고 아직도 많은 걸 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치중진단?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네 실수인지도 몰라 50대요 50대는 아직 감이 안 잡혀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저는 겁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말을 빌리자면 50대가 지나고 나서도 아 이제 나의 인생은 조금 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나요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체가 2021년도는 정말로 자존감 있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네 Please do an online concert You are all legend 고마워요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제일 멋있고 본인만의 진인 색깔 향기 자기만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거를 먼저 인정하고 나서부터 그러면 어떻게든 그 멋과 향과 표현이 더 진해질지 그 다음부터 그 좋아하신 분들의 분들도 느껴주시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을 강요할 순 없지만 추천해 드릴 순 있어요 영혼 파티 영혼 파티 아닌데 아닌데 고마워요 HUG 5초 동안 내나 무대왕의 오빠가 보고 싶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모쿠나잇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와 정윤호 36년 와인 그 자체 이야 이 표현법도 되게 좋다 졸리지 않아?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생일이기도 하고 또 활동도 딱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허하고 약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또 생일 축하까지 많이 받게 되니까 되게 좋으면서도 폭작 폭작 미묘한 기분이 좀 있네요 킹덤 킹덤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은 응원해주세요 정말로 정말 노력해서 준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팀들이고 킹덤을 통해서 무대에 딱 멋진 모습보다도 그 무대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졌을까에 대한 포인트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런 게 더 진정성 있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 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내서 멋지게 표현해주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배우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빠 라이프 김치찌개 김치찌개 좋아요? 맛있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들 고마워요 땡큐 포 에브리띵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네 리젠더 컴 투 아메리카 오 진짜 언젠가 또 아메리카에서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해피 벌스테이 유노 해피 벌스테이 이렇게 하는데 오 네 아리아 도전하스 유노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왜요? 누구세요? 유노야 아 아직 안 가요? 아직은 가지 마세요 지금 들어왔어요 군주님 코 주무시 시간 오빠 일본어 일본어? 어떻게 세이 셀리 이렇게 네 네 2시 6분 2시까지 함께 아 빵 터졌다 지금 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라이브 소절? 어떤 소절? 새벽에 와서 크게 노래는 못 부르고 어떤 노래가 좋을까? 그럼 양념 1 5 5 6 5 6 11 11 12